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같은 피부색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고는 있는데 뭐라고 하죠? 종자가 거지같은 그런 것들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집안이 쫄딱 망해서 나한테 돈 빌리러 와가지고 언니 너는 가난하니까 그냥 대충 조금만 빌려주면 돼. 얼른 줘봐. 어이구야 고맙다. 선심 참 오지네. 원제, 부자였던 사람이 쫄딱 망하고 저한테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고 그러네요. 친구라기는 못하고 그냥 아는 친, 동생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참 사업 잘될 때 자기 주변 사람들 대놓고 무수리 취급해 자기 돈 많다고 말 함부로 하던 그런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당시 얘네 남편 집안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요. 막 지차 포르쉐 뽑고 분기마다 샤넬을 새로 사고 그렇게 돈 펑펑 쓰더라고. 게다가 그때 두 살인가 세 살인가 애들 죄다 명품 옷으로만 입힐 정도로 돈을 오지게 쓰는데 솔직히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습들 부러웠어요. 이거 안 부럽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걸 떠나 인간이 너무 거만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온 정내미가 다 떨어지더라고 해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됐어요. 원래는 조금 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넘게 아예 안 보고 연락을 안 해서 몰랐는데 얘네 집이 망했대요. 아니 그전에 저는 이 여자 소식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언니 돈 300만 땡겨봐 이렇게 빌려달라는 연락을 하더라고요. 일 처리만 되면 바로 갚겠다라는 개소리와 함께 말이죠. 여하튼 아니 돈 많다면서 그렇게 자랑질 오지게 해대더니 고작 3억 30억도 아니고 돈 300 때문에 1년 넘게 안 보고 연락 안 하던 나한테 연락을 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삶이 심심해가지고. 그런데 얘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봤더니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때부터 남편 사업이 좀 하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나게 큰 계약도 완전히 캔슬라고 취소가 되면서 지금은 남편 내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고 해요. 그런데 300이라고? 아니 사업이 그래됐는데 왜 300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망하기 직전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만 해도 몇억이 필요한데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대요. 한 번에 못 빌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비싼 가방들은 이미 전부 다 중고시장에 다 차분을 하고 애들 명품옷도 허겁지겁 내다 팔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 말하는 거 들으니까 돈이 많이 급한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이때 얘가 하는 말, 나중에 지인들한테 들었다는 말은 이런 세부적인 것들입니다. 얘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어차피 내가 보기에 언니는 나한테 큰 돈 해줄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300만 달라고 하는 거야. 얼른 보내봐. 이지랄. 와 진짜 얼탱고리가 없더라고.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빌리겠다는 년 입에서 이딴 소리가 나온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냐고. 누가 보면 제가 돈 빌리는 줄 알겠어요. 이 그지 같은 게 아직도 그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어? 언니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어? 그거만 땡겨봐. 이딴 평가질이나 해대면서 나의 자비로운 배려로 너는 그냥 300만 원만 보내면 된다. 이러고 자빠졌으니까. 이게요. 너무 기가 차니까 사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요. 솔직히 저야 그냥 대충 밥 벌어먹고 사고 또 저축하고 그렇게 사는 소심인일 뿐이지만 그래도 나랑 친한 친구 지인이고 얘가 힘들다면 돈 300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말도 하기 싫어. 어? 나 지금 회사 미팅이 있어가지고 바쁘다. 끊자.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이미 망신창이 났더라고. 전부 다 돈 빌려달라는 전화가 오지게 왔었고 제정신이 아니래요. 일단 얼른 차단부터 해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니까요. 제가. 잔잔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제 인생에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참 재밌네요. 망해가는 거 봐야지.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 근데 그 300도 궁해가지고 나한테 연락한 거 보니까 너도 많이 힘든가 보다. 그 돈도 없니? 끌 끌 끌 끌. 이러고 끌어버리지 그랬어요. 2번. 혹시 저 여자 남편 마스크 장사하는 거 아닌가? 3번. 좀 다른 얘긴데 사업하면서 똥똥거리고 살다가 쫄딱 망해 지금은 월세팡 전전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있는 제 지인 눈높이가 아직도 하늘에 있어 씀씀이를 못 버린다고 해요. 자식들한테 생활비 받아 겨우 살고 있는 형편에 아직 고장도 안 난 멀쩡한 가전제품을 바꿔달라 그러고 청소기는 다이슨이 좋다더라. 이러고 더 경조사는 여기저기 얼마나 챙기고 사는지 굳이 안 챙겨도 될 자리까지 꾸욱 참기게 만들고 먹거리 하나도 그래요.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거 막 유기농 같은 거 있잖아. 또 몸에 좋다는 영양제, 한약, 공진단까지 아주 그냥 이 할매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하고 산다며 지금 미쳐버리겠대요. 잘 살다가 망한 사람은 주변인 힘들게 하는 게 진리라더만 본인 능력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추구도 안 되는 거야. 4번. 저도 예전에 어떤 지인이었어요. 50만원만 빌려달라길래 주기 싫더라고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 나 지금 당장 그 돈 없는데? 이랬더니 아니 넌 어떻게 돈 50이 없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없어. 근데 너는 왜 없어? 이랬더니 뚝 끊어버리더라고. 5번. 말을 진짜 거지같이 하는구만. 그러니까 쫄딱 망하는 거 아니오?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돈 몇 푼 때문에 10년 친구인 룸메랑 오지게 싸웠습니다. 초등 때부터 알고 지내던 10년 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접한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두 사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죠. 대학교는 다른데 가까워서 한 집에 산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잘 맞아가지고 되게 친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바로 어제 엄청나게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좀 봐줘요. 제가 이번에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살고 있는 친구한테 먼저 허락을 구했고 친구가 허락을 해서 집으로 강아지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아직 데려온 건 아니고 이제 데려올 거예요. 당연히 제 강아지니까 산책, 목욕 이런 모든 케어는 친구가 아닌 제가 직접 다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료랑 간식값 그리고 강아지 미용 등등 그런 물질적인 즉 비용적인 것만 반반씩 부담을 하자 했는데 얘가 싫다는 거예요. 참고로 친구도 강아지를 무척 좋아해요. 어쩌면 저보다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아니 얘가 강아지를 싫어하는 거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누리는 즐거움 있잖아요. 이거는 저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친구 본인도 누리는 게 맞는데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그런데도 돈은 전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을 거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 씻기고 놀아주고 그런 노동적인 것은 제가 다 하겠다고 하는데도 돈을 안 내겠대요. 그리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 제가 이 부분들 따졌더니 자긴 필요 없다면 그냥 데려오지 말랍니다. 아니 분명 된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면 사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누구 놀리나 싶고 그래가지고 따지다가 결국엔 엄청난 싸움까지 가게 됐는데요. 지금 서로 나가니 많이 하는 판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좀 부탁드려요. 이거 친구 보여줄 거라고? 댓글 1번 그래 그 친구 참 힘들겠다. 그 개 두 마리 데리고 살려면 오지지. 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드립이 안 떠오른다. 아이씨 멋있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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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이. 2번 그 친구는 오래된 친구 즉 너를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를 집에 들이는데 동의해준 거야. 좋아서 그랬겠니? 그 개는 쓴이의 개지 친구의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데려와 오케이 이러고 구박만 안 해도 너는 엎드려 절을 해야 될 사람이야.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집주인은 네가 이러는 거 알고는 있냐? 집주인이 개 키우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해준 거냐고. 그리고 또 너 키우면 이사 나갈 때 복구 비용도 너 혼자 오지게 부당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3번 야 키우는 걸 허락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감히 돈을 내라고? 이런 미친 4번 아니 제목처럼 돈 몇 푼이면 네가 혼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친구는 함께 사는 공간에 개를 들이는 것까지만 허락을 한 거지 개를 함께 키우는데 동의를 한 게 아니라고? 장난 아니야? 혹시 뭐야 대학은 네 친구만 가고 너는 오직 아직도 초딩이야? 5번 착각하지마 이건 같이 키우기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네가 키우겠다는 거 친구는 허락만 한 입장인 거라고 아이고 이 답답아 아니 무슨 돈 맡겨놨냐? 만약 친구한테 애가 있어가지고 애를 데려와 키워야 할 판인데 너도 아이를 좋아하니 아이한테 들어가는 식비, 간식비, 미용비까지 같이 내자고 하면 어 그래? 이럴 건가? 응? 6번 친구를 떠나서 집주인이 개를 키워도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까? 집주인이 허락을 했다 해도 그래 개를 키우면 나중에 장판이랑 도배 이런 거 싹 다 새로 해주고 나가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거기다가 도배 장판 다 하면 최소 100만 원은 나올 텐데 돈 있냐? 어? 걔 사료값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7번 지금 댓글 단 사람들 100% 네 욕만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이거 꼭 친구한테 보여줘라 미안하다 싹싹 빌면서 8번 야 내 살다 살다 별거지 같은 걸 다 보네 이거 나중에 지 애도 같이 키우자고 하겠는데? 옛날에 그런 사연이 있었죠 걔 데려오는 거 배려해줬더니 키우는 비용을 내라고? 야 빨리 집에 가서 개념을 좀 데려오세요 개념 말고 개념 9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쓴이 혹시 지능이 좀 낮아요? 아니면 뭐 어디 대가리에 구멍이라도 크게 난 건가? 뭐야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은은하게 미친 것들이 참 많더라고? 끌 끌 끌 끌 끌 끌 이거는 은은하게 미친 게 아닌데요? 하... 이게... 이런 정도의 황당한 사연들도 이제 주작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 정말 많더라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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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